practice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왜냐하면 나는 동물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편지를 쓴다 3. 그래서 나는 문을 두드린다 4. 만약 내가 동물을 사랑했다면 5. 게다가 나는 동물을 사랑한다 6. 그나저나 나는 편지를 쓴다 7. 만약 내가 문을 두드린다면 8. 그렇다면 나는 문을 두드린다 9. 비록 나는 동물을 사랑하지만 10. 그러나 나는 편지를 쓴다 11. 아니면 너는 편지를 써? 12. 그리고 나는 문을 두드린다 11. 또 나는 문을 두드린다 12. 그리고 나는 문을 debido